야 너 나 몰래 장가 들었냐? 뭔 소리야? 누가 너 어제 봤다더라 애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아는 척 못했대 아 나 진짜 열받네 누가 뭘 봤다 그래 그냥 아는 사람들이야 조금 요새 애가 아주 이상해요 인순씨부터 시작해서 수상한 게 한둘이 아니거든 야 넌 뭐가 그렇게 남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냐 되게 일이나 신경 쓰셔 예예예